전에 칼라풀하고 웨이코스하고 2070 풀칸 그래픽카드 판매했을 때 그리고 실제 다나와의 인터넷 채득가가 잡히는 효과도 실제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에코 하고 조금 힘을 합쳐 가지고 파워를 특기적인 특이한 가격으로 한번 이거 판매라고 해야 되나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든 저든 이걸 이렇게 팔아 가지고 남기겠다는 그런 의도는 사실은 전혀 없어요 에코 세트를 600W짜리 파워가 원래가 54,900원 인데 지금 12월 5일부터 할인해서 48,900원에 판다는 거죠 택배비가 별도로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만원에 판다고 해 가지고 에코나 저나 뭘 남기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죠 근데 왜 하노 도비샵에서 좋은 제품을 한번 써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알지는 거죠 전에 저희들이 파워 분해해 가지고 공부했던 파워가 에코 세틀러 파워였죠 그래서 에코가 세틀러 파워의 자부심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파워가 마케팅적으로 잘 안 알려지고 있었죠 그래서 에코에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파워를 알리면 에코 쪽에도 좋고 사실 이거 뭐 에코 입장에서 파워 6,30개 이거 만원에 판다고 해서 돈이 얼마나 들겠어 저도 1절에 다른 광고비나 이런 걸 받고 진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태그는 안 넣을 거예요 이거는 광고비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 불칸처럼 어떤 가격적인 혁명이랄까 이런 거를 좀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에코 하고 생각이 맞아서 하게 됐던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 에코 세틀러 파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은 대만의 앤더슨 사하고 같이 만들었다라는 파워죠 그래서 AS 기간도 7년 지금 7년 AS 하는 데가 튼다드 이제 등급에서 이제 7년은 저희가 거의 유일하고요 정말 자신의 제품이어서 소유자분들께 오랜 시간 또 보증할 수 있도록 7년으로 책정했습니다 고가형 모델에서는 7년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캐페시티가 대만 태포사께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12월 5일부터 48,900원으로 특가 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알리는 목적 중의 하나로 우리는 매장에서 저희 매장을 방문하시는 손님이 한해 가지고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가 가능한 잠깐만요 VAT 포함이고 카드 가능 금액이고 그리고 가끔 대팔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1인당 한정 수량은 두 개로 한정을 해 가지고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량은 스랭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량이 한 5개 정도 이하로 나오면은 제가 공지를 드려 가지고 먼 길 이렇게 아쉬운 헛걸음 하시는 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행사가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은 에코 뿐만 아니고 마이크로닉스나 다른 회사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행사 판매를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에코 쪽에서도 이번에 만약에 요 파워 판매가 마케팅적으로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기계식 키보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면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받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허수아비하고 에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